자, 오늘 1심사 마지막 곡입니다.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십시오. 자, 오늘 1심사 마지막 곡입니다. 진도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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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생활이 들려있어. 물부를 바람에 막아주시고 한번 더 진도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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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생활이 들려있어. 이녀 바라의 신중을 맞아 두고 심한 심한 일을 지켜 신도의 이동 하하하하하하하하 하얄이나 무봉곡년을 빌면서 이 이년내 기원한 날씨 한 번 더 신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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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해주신 방향을 펼칠 수 있는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향 친구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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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야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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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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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도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